제22대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, 당장 먹고 사는데 바빠 선거에 무관심하기 쉬운 게 현실이죠. 유권자를 대변하는 국회의원 한 명에게 들어가는 예산을 통해 한 표 행사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들여다봤습니다. 강인희 기자입니다.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시민들은 선거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물었습니다. 제주지역 국회의원 의석수는 제주시 갑과 제주시 을, 서귀포시 등 모두 3석. 국회의원은 법률 재정은 물론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고 예산 심사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.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에게 들어가는 세금도 확인해봤습니다. 지난해 국회의원 월급은 1,200여만 원입니다. 연봉으로는 1억 5천만 원을 넘고 임기 4년을 합하면 6억 천여만 원입니다. 이외에도 국회의원실엔 보좌관과 비서관 등 모두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습니다. 여기에 정책개발비와 업무 추진비 등 의원실 지원 경비도 매년 1억 원 정도 됩니다. 총선에 드는 세금도 확인해봤습니다. 이번 선거 제주지역 투계표 관리 인력은 3,400여 명.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인건비와 투계표 설비 등 선거관리 비용을 집계했더니 무려 32억 원에 이릅니다. 여기에 선거 이후 득표율이 15% 이상인 후보들에게 보전해주는 선거 비용까지 고려하면 세금 수억 원이 추가로 들어갑니다. 선거는 국민을 대신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을 뽑는 중요한 일입니다. 내 자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,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. 어떤 후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유권자들이 국회의원의 역할과 권한을 한 번 더 되새긴 뒤 투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. KBS 뉴스 강연희입니다.